당신 그렇게 계속 똥꼬집 피우면 결국엔 당신 곁에 아무도 안 남아요. 회사도 끝났는데 집에서도 왕따 당하고 싶어요? 똥꼬집? 이게 아주 직장 떨어졌다고 남편을 물러보고 사사건건 대들고 말대답고 어이 이게 진짜 까불고 있어. 조용히 인마! 아이가 이 괴로운 자끼 이거. 야 이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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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혼자 맛 좀 보라 이거. 뭐야 이거. 아이씨. 맞다가 내가. 우리 나이에 마눌 없으면 시체야. 부인한테 조롱 당해서 혼자 살다 고독사 했대요. 고독사? 아이씨. 안돼 안돼. 나는 아니야. 나는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해줘, 안 돼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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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어떡해.. 1, 2개 불려! 어머, 아버님! 어머, 아버님! 어머, 어머, 진짜 사전 운기야. 아니, 술 냉수도 안 나는데 왜 갖다 들이다가 박어? 어머, 왜 이러냐? 이게 뭐냐? 어머, 빨리 병원으로 옮겨, 빨리! 아니, 얼마든 도착해? 2분? 67, 68, 69. 69만 원. 딱 만 원이야. 그럼 70만 원이니까 80만 원 더 필요해. 무슨 미용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? 아, 어디서 돈벼락 안 떨어지나? 80을 어디서 구하냐고. 패스트푸드 알바. 하고 싶은데 이거 받아오란다. 아르바이트 보호자 동의서?